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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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두꺼운 것 같아요 빤 빤 지금 아침 8시고요 밤새 비가 왔고 지금 그쳤습니다 3번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밥이 자기가enen 한 Katie 0 아 나나 1 스테이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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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진실이 있었어요. 저 새끼 고양이들이 있었습니다. 지금 제가 다가오니까 좀 멀어졌는데, 어제 되게 얄미웠다고 생각했던 녀석이 계속 먹을 거를 집착하는 거예요. 그런데 먹이를 주면 밖으로 나가고,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, 새끼 고양이들이 있었어요. 챙기려고 그랬구나? 여기 한 마리 있고, 저 뒤에 한 마리 더 숨어 있어요. 뭔가 묶여 있네. 안녕! 안녕! 딩딩이 안녕! 쭈쭈쭈! 쭈쭈쭈! 쭈쭈! 우니! 안녕! 지금 아침 계곡으로 놀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, 비가 조금씩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엄청 자연적이죠? 다른 곳도 당연히 자연적인데, 여기는 뭔가 풍부해요. 뭔가 여러 가지로 풍부해요. 뭔가 예뻐요. 푸르푸르. 밖도 되게 뭔가 이쁘지 않나요? 걸으면서 보기만 해도 해. 석딩! 오늘 진짜... 여기 물고기들이 다 조그맣더라고 그래서 안먹은거 아냐? 꽝이요 내가 좋아하는 수분쟁이 정말 빠르다 와 신기한 장발이다 여러분 다행히 비는 조금 오다가 그쳐서 물놀이를 했지만 꽝이요 꽝 어제 넣었던 소라 텃밭이 꽝이요 텃밭? 응 소라 텃밭이 꽝이요 아쉬워 다음에 소시지를 넣어야겠습니다 소라는 먹지 않나봐요 다시 텐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뭔가 깡통소녀 같지 않나요? 아쉬워라 지금 하는 건가요? 아쉬워라 혹시 핫 긴장한 가게? 찐 Lu지 미칼뜸 저 잠자 피고 저 불붙이느라 고생했어요. 지금 열심히 이쁘게 플레이팅하고 있습니다. 맛있겠죠? 뭔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이쁘다, 도마 위에 이렇게 하니까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이쁘다. 두께도 가져갑니다. 그리고 정말 오빠는 이쁘게 요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자 그럼 저는 스프를 끓여 보겠습니다. 이제 섞은 머쉬룸 스프. 그냥 이것만 넣으면 되나? 물 안넣고? 그냥 끓는 물에 봉지째 넣는 거야. 물 타는 거 아니야. 그냥 끓는 물에 봉지째 넣고 먹으면 되게 간편하죠. 물을 끓여야겠습니다. 이렇게 끓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끓여야겠는데 이렇게, 이렇게 끓여야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끓여야지. 그러면 또 한참은. 저는 뭔가. 협의자서. 이름 중에 맛있더라고요. 이거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맛있어서. 가져왔어. 이거 갖고 왔어. 이거 먹고 가고 싶어요. 먹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맛있어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마시름을 투하해 주겠습니다 물 3분만 뒤아줄 겁니다 물 3분만 뒤아줄 겁니다 뭔가 집에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캠핑장에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거쳐서 하잖아요 장갑도 끼고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음식이 더 맛있나 봐요 슈퍼 하나 끓여먹는 것도 뭔가 끓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느낌은 아슬아슬한데 안 쓰러져서 신기해 Targeted Corps 샷팅하고 있어요 맛있게 homework 돼지 오 버섯 치즈 향이 확 올라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빵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그리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칠성사이다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못먹고 쟁여두고 있다가 오늘 통계 살다 먹어야겠어요 귀여워 풍성한 아찜 계란 반숙 베이컨이랑 먹겠스 베이컨 맛있어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소시지 껴 넣는 건가? 맛있어 맛있어 담궈놨다 먹어야지 토마토도 토마토도 평소에 찍어 먹어야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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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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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짠 깎여 먹어야 돼 아 진짜 잘가 우와 이거는 무슨 요리인가요? 한꺼번에 먹기 귀찮아 한꺼번에 요리 미니 빠 네 먹기 혹시 어때요? 빵 하나 다 먹어야지 저거는 맛있게 먹어 오빠 왜 이렇게 잘 간져줬어? 빵은 깨끗이 치웠습니다 아까 빵 맛있게 먹길래 또 줬더니 안 먹어서 소시지를 줬더니 아주 물고 잘 가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